꼬모와 감정표현 이 일을 어쩌죠? 시간이 멈춘 채로 시계가 망가져버렸어요 원이의 지금 기분은 어떨까? 원이의 기분을 맞춰볼까? 원이의 짖힌을 맞춰볼까? 어우, 나우! 와... 성전자! 아, 원이의 깜짝이야! 자세히 슬퍼 이 표정을 잘 기억해도 성공이야 얼굴이 없네 다시 표정을 만들어주자 자, 이젠 알 수 있지? 한번 찾아볼까?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오늘은 꼬모와 친구들이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어요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한번 볼까요? 음... 으아아.... 하이형.. 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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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웜이의 지금 기분은 어떨까? 웜이의 기분을 맞춰볼까? 웜이의 모습을 먹 tongue 웜이의IL 웜이의 journey 웜이의 이름 아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화난다 이 표정을 잘 기억해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얼굴이 없네 다시 표정을 만들어주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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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젠 알 수 있지? 한번 찾아볼까? 으 으 으 으 아 다음 시간에 또 만나 가자, 여기 봐, 여기 아이고 아, 뜨거 꼬모의 지금 기분은 어떨까? 꼬모의 기분을 맞춰볼까? 오, 나 아, 나 아, 나 차가워 이 표정을 잘 기억해도 성공이야! 어? 얼굴이 없네 다시 표정을 만들어주자 자, 이젠 알 수 있지? 한번 찾아볼까? 되지? 한번 찾아볼까? 헤헤헤 쁘러 다리의 기분을 맞춰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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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젠 알 수 있지? 한번 찾아볼까?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봄이의 지금 기분은 어떨까? 봄이의 기분을 맞춰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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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없네? 다시 표정을 만들어주자 자, 이젠 알 수 있지? 한번 찾아볼까? 봄이의 기분을 맞춰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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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의 기분이 한마리 봄이의 기분을 맞춰볼까? 봄이의 기분을 맞춰볼까? 봄이의 기분을 맞춰볼까? 봄이의egan스러운 친구 이 표정을 잘 기억해도 어? 얼굴이 없네 다시 표정을 만들어주자 자, 이젠 알 수 있지? 한번 찾아볼까? 다음 시간에 또 만나 꿈속에서 아파하는 나무를 만난 꼬무는 나무에게로 달려갔어요 저런, 나무가 많이 아팠겠어요 꼬모의 지금 기분은 어떨까? 꼬모의 기분을 맞춰볼까? 꼬모의 기분이 커요 악 Allan 오! 할아버지 아! 악봅 엉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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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띠 엉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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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엑 엉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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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아 아 아 아 미안해 아 아 아 이 표정을 잘 기억해 성공이야 어 어 얼굴이 없네 다시 표정을 만들어주자 다시 표정을 만들어주자 무 어 으응 자, 이젠 알 수 있지? 한번 찾아볼까?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언제나 친구들을 위해 멋진 반려품을 만드는 또또! 우바의 지금 기분은 어떨까? 우바의 기분을 맞춰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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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바의 기분이 맞춰볼까? 예상때문에 이 표정을 잘 기억해도 성공이야 야호 어루구리 없네 다시 표정을 만들어주자 자, 이젠 알 수 있지? 한번 찾아볼까?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우아 빠빠 으흐흐 드디어 꼬모가 아빠를 알아봤어요 그래, 꼬무야. 아빠야, 아빠. 빠빠. 타리의 지금 기분은 어떨까? 타리의 기분을 맞춰볼까? 오, 노. 타리의 기분은 어떨까? 타리의 기분이 좋아. 타리의 기분이 좋아. 하하하하. 타리의 기분이 좋아. 행복해 이 표정을 잘 기억해도 성공이야 얼굴이 없네 다시 표정을 만들어주자 자, 이젠 알 수 있지? 한번 찾아볼까? 다음 시간에 또 만나